안녕하세요 진수성찬의 자연학습 교실입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은 남양삼나무와 히말라야씨다와 함께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수영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속나무의 수영입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은 금속나무의 독특한 가지와 잎의 형태 등 분류상 주요특징과 금속의 전정작업 요령에 대하여 후반부에서 함께 학습하고자 합니다 금속은 금속과 금속속으로 분류되는 상록침역교목으로 원뿔 모양의 수영을 이루고 있는 나무입니다 또 금속과 금속속에는 금속나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특이한 나무이죠 수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피는 젓갈색입니다 성목이 되면 이 나무도 30m 이상 40m 정도까지 크는 조목이죠 가지는 옆으로 아랫부분은 수평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 어린 나무이지만 옆으로 퍼지고 있죠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인편 즉 비늘잎 조각잎이 드문드문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문드문 나와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짧은 가지에서 바늘형 잎들이 방사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산의 살대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고 하여 영명으로는 우산송이라고 붙여져 있죠 또 이 바늘형 잎의 길이는 보통 6cm에서 13cm 너비는 0.3cm에서 0.4cm 5mm가 안됩니다 정도의 선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이 붙어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바늘형 잎은 끝이 이렇게 볼까요 끝이 약간 패여있는 그런 느낌이구요 그리고 앞면과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가운데 홈도 여기 지금 보이죠 홈도 이렇게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여기 하얀색 여기도 홈이 있구요 앞에는 이렇게 둔탁한 녹색이면서도 둔탁한 광택도 좀 있구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 흰색의 기공대 입니다 예 요게 보이죠 기공되어 있구요 잎이 유연하고 이렇게 만져도 예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없고 매끈합니다 예 한편 비늘 조각 잎은 여기 긴 가지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여기 상부까지 드문드문 낯선형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이 비늘 조각 잎은 갈색의 막질로서 크기는 약 0.2cm 정도의 난상삼각형을 하고 있으며 아주 작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잎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좀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료에는 인편이라는 즉 비늘 조각 잎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또 앞에서 언급한 가지도 이 긴 가지하고 짧은 가지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드렸구요 또 긴 가지와 중간 마디에 작은 가지하고 바늘형 잎이 10개에서 45개 정도로 윤생으로 나오는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이죠 여기를 보시면 전부 요렇게 요런 형태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은 암수동조로서 3,4월에 개화를 합니다 숫꽃은 20개에서 30개 둥근꽃이 모인 이삭 모양이죠 보통 가지 아래쪽에 숫꽃이 달리구요 암꽃은 타원형으로 가지 끝에 한두 개씩 달립니다 개화 이후 가을에 열매인 솔방울이 맺히구요 길이가 8cm에서 12cm 정도로 예 타원형 이며 흑갈색이죠 일련년에 걸쳐서 익으면 솔방울에서 씨가 떨어져 나오고 형 자극과 관련하여 이 나무는 자연수형으로 이렇게 크더라도 원추형으로 만들어지죠 잘 그런데 여기서처럼 석가산 조경 식재재료로 심겨져 있다거나 또는 화분의 경우 전쟁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높이 제한도 있고요 방치해버리면 옆으로 가지가 여기 조금 흐트러져 있죠 이렇게 되거나 또 햇볕을 찾아가지고 횡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는 또 옆에 같은 금송하고 약간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송의 전정 시기는 3월 4월경이고요 가벼운 약전정은 이제 9월 에서 10월경에 해줍니다 다만 금송은 예민한 성질이 있어서 이제 단번에 강하게 전정해 버리면 나무에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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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전정해 주는 것이 이 나무전정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정은 키높이를 낮게 전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혼잡한 가지를 속아내는 전정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키높이 전정은 키가 이렇게 너무 커진 경우에 수관의 상부인 상부를 이제 잘라 주는 그런 방법이죠 이것은 위로 나무가 위로 뻗으려는 힘을 이제 좀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 그 대신 이제 옆으로 옆으로 이쪽으로 횡으로 자라는 것을 세 가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는 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죠 예 그렇지만 화분의 경우에는 이제 요 여기 위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온다면 여기 정도 이렇게 잘라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때 나무를 잘라주면 이 상처보호제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줘야 됩니다 실제로 혼잡한 가지 속아내주기 전정입니다 이것은 나무 내부의 통풍을 좋게 하고 원추형 원추형 즉 말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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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도록 원추형 예 가지 수형을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엉킨 가지 그리고 너무 뻗은 가지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예 너무 좀 나갔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부딪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잘라 주고요 예 여기 잘라 주더라도 예 밑에 아래까지 윗부분에서 잘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라 주고요 여기도 튀어나왔으니까 예 잘라 주겠습니다 잘라 주도록 라인보다는 좀 들어가서 잘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지 있는 부분에서 잘라 준다고 했습니다 이쪽에도 이쪽 라인도 좀 잘라 줘야 되겠네요 예 잘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이쪽에도 좀 잘라 줄까요 라인 부분에 좀 들어가는 데서 좀 잘라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조금 공간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밑에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잘라 주고요 여기도 좀 과감하게 잘라 주면 밑이 깨끗이 잘 들어가겠죠 여기도 좀 잘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기도 좀 잘라 줬습니다 이렇게 잘라 죽으면 하면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예 가볍게 원추형 수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제 가볍게 이제 수형이 만들어졌으면 마른잎들 이 여기는 아직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마른잎이 많지 않습니다 마는 마른잎들도 좀 제거해 주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 나무가 줄기가 또 상층부에 여긴 아직 없습니다 만은 분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지는 또 잘라 주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추 원추형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분기가 나오고 있다면 그 분기가 되는거 잘라 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정도로 해주면 어느정도 예 되겠죠 나머지 요런 나무하고 요 나무는 제가 촬영을 마치고 다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만은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쪽 나무하고도 예 얼추 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따로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원추형 수형을 모양을 갖추도록 제가 가볍게 예 전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어 수형을 그 아주 더 작게 낮게 예 늘 말씀드린다는 낮게 화분이나 유지하려고 하면 어 그런 경우에는 많이 가급적 많이 굵어진 나무는 예 잘라주고 또 이 긴 가지들은 옆으로 길게 나온 가지들은 속 안에 주어서 가급적이면 짧은 가지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그렇게 유도해주면 전체적으로는 원추형 수형을 유지하면서도 이 나무의 키는 높이를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거지요 예 이 나무도 어 키높이 전쟁과 관련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 이쪽 소나무하고 바란스를 본다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 정도 더 크면 그때는 키높이 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는 요거 나무에 대한 전쟁은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수성찬의 자연학습교실 금송의 전정작업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